뉴스바오 등호 현주 기자, 세상소리 뉴스 등호 보이스 오브 월드 검수 안바 기법 처리한다는 민주당 발언 다음 날 김오수 검찰총장이 출근깨 대검 앞에서 헌법재판사에 재소하겠다며 목소리를 높일 때만 해도 제이 윤석열 이미지를 연상시켰다. 그날 그는 1단계는 국회를 상대로 2단계는 대통령을 상대로 3단계는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을 듣겠다고 밝혔다. 그간 1단계를 실천하기 위해 14일 국회 법사위원회 박광온 위원장을 찾았다. 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분리 입법에 반대한다는 뜻을 전하며 검찰 반대에 견의당긴 서한까지 공식 건넸다. 박 위원장 방문 전에 기자들에게 검찰의 수사 기능이 전면 폐지되면 범죄자는 행복해지고 범죄 피해자는 불행해질 것이라는 어록을 남겼다. 특별법도 좋고 특위도 좋다. 제도 계산을 한다면 검찰도 따르겠다고 하소연했다. 박 위원장은 헌법과 국회법 규정대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심의할 것이라는 원론적 답변을 냈다. 민주당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김오수 헌법 공부 다시 하라는 거의 막말 수준의 발언을 냈다. 김 총장은 2단계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했다. 자신을 임명하고 법안에 대해 공포와 재의결 요구권을 갖는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기 위한 면담 신청이다. 청와대 답변은 냉랭했다. 국회의 일이라는 거로 사실상 면담 요청을 거부했다. 이제 3단계가 남아있다. 검수 안박관련법에 위헌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한다. 헌법에 위배되는지 헌법재판소의 마지막 판단을 듣겠다는 거다. 이제 김오수 총장은 홀로 광야에 서서 외치는 외로운 리어왕이 되었다. 리어왕은 세 딸이 있었다. 딸들에게 왕국을 나눠주고 사냥이나 하며 노후를 보내고 싶었다. 셋째 딸만 옳지 않다고 반대를 해 지참금 없이 프랑스 왕에게 시집을 갔다. 김 총장의 첫 1단계 행동에 민주당의 원들 대접은 형편없었고 국회 박병석의 장은 만나주지도 않은 것처럼 첫 딸은 리어왕이 찾아오자 실은 구석을 드러냈다. 김 총장의 2단계 행동인 문재인 대통령 면담은 면담 자체부터 거부되었다. 언니에게 소식을 들은 둘째 딸은 왜 자기에게 오냐며 언니에게 다시 가보라고 노골적으로 실은 태를 냈다. 리어왕은 첫 딸에게 버림받고 둘째 딸 푸대접에 광야에 나와 헤매었다. 곁에 신하도 다 떠나고 홀로 남아 외로움에 미친 듯이 울부짖었다. 나를 탄핵하라고 울부짖었다. 짠하다는 메아리만 울렸다. 김 총장의 마지막 카드 헌법재판소가 남았다. 셋째 딸은 소식을 듣고 남편에게 부탁히 군사를 거느려 언니들을 쳤고 결국 승리해 리어왕은 왕국을 다시 찾아 행복한 삶을 가졌다. 김오수 총장의 1단계는 필사직생 국회였다. 2단계는 임명해준 대통령이었다. 3단계는 헌법 위배를 판단해줄 헌법재판소이다. 김 총장은 헌법의 검찰 영장 청구 꼭 명시는 검찰의 수사권이 있다며 항변을 계속하고 있다. 민주당은 마이동풍에다 박병석의 장은 외유에 나간다고 하고 문 대통령은 국회의 일이라고 뒤침지고 있다. 여론이나 법조계는 헌법 영장 청구권에 대한 해석으로 분분하다. 검찰이 수사권을 당연히 갖고 있는 거지 기소권만 갖고 있는 건 헌법을 위배한 거다.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헌법 어디 한 줄에도 검찰이 수사권을 갖는다는 조항은 없다. 민주당의는 검수함박 법안 주요 내용이 나왔다. 검사수사권 규정안 형사소송법 제196조 삭제검사 직무범위 규정안 검찰청법 제4조 수사는 제외한다. 추가 직접 수사 불가 검사는 피해자 조사 불가 법 시행 시 검찰 수사 중 사안은 경찰로 승계 등은 조선일보 보도 내용이다. 예를 들어 법 시행 때 검찰은 월성원전 사건이나 대장동 사건은 즉시 경찰에 넘겨야 한다. 검찰의 기소권만 남지 수사권은 남는 게 없다. 벼랑 끝에 서 있는 김오수 총장의 체지다. 김오수 총장은 광야에서 울부짖는 리어왕 이미지를 벗고 믿음직한 헌법재판소에 깔 준비를 철저하게 갖추는 일이 중요하다. 민주당이 검소완박 입법을 처리하고 문 대통령이 재결을 해도 검찰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는가. 절망할 때 기회는 찾아오게 되어 있다. 현주 기자 사코파워 앳 아우틀룩. 캄루즈바오 점 컴.